오늘 나무 블로그 했는데 리허설 시간때문에 아직도 못 마우지 말고 미안해요 오늘 본방 다들 오시나요? 본방 오시는 분 지금 다 타고 오신거죠? 저희 슬랩, 네 다가오시고 본방비도 저희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새끼라운드 오시는 분 다 계시네? 좋아요 좋아요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씨넘바 좋게 해요 여러분 알겠죠? 오늘 직접 나눠주셨는데 못하고 먹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단 제가 나오겠다 했어요 늦었지만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고싶으신 포즈 있으면 갈 수 있게 시간 될때까지 하트? 네 하트 귀여워 딱히가 더 귀여워 아쉬워보려고 이렇게 아쉬워보려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